1997년도 연말이었죠 IMF 사태가 터졌습니다 국가경제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붕괴됐습니다 회사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잘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파탄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는 이듬해져 1998년도 책 하나가 날개 돋힌 듯이 팔렸습니다 바로 구본영 씨의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왜 이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이 IMF 사태는 우리 사회와 기업과 사람들의 익숙하던 삶의 패턴을 뿌리로부터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뒤집어 놓았죠 앞길을 전혀 알 수 없는 불확실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 도래했던 셈입니다 모두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 현실을 내가 대처해야 하는가 충격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 제목에서부터 영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 즉 다성에 젖어있던 삶으로부터 현실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더 좋은 미래 더 나은 미래를 만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출판 시장이 아주 좁습니다 하지만 30만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량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이 책이 제시하는 해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큰 도전을 주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의 근본 패러다임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것입니다 인생이 완전히 흔들리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가족을 어떻게 부양을 해야 되는가 때로는 건강의 적신호가 켜질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업의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원치 않는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 만날 때 휘청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용기를 잃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며 자신이 지금 직면한 현실 속에 내가 무능해서 그런가 죄책감과 좌절감을 곱씹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도 있습니다 바로 익숙하던 현실과 단호하게 결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마음을 추스리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 즉 이집트의 총리로 있던 시절이죠 아버지 야굽과 그 가족은 정든 가난한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용승한 대접을 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온 애굽과 주변 접경지역들을 7년 대환란에서 건져올린 구원자 요셉의 피부치가 아닙니까 모든 애굽의 좋은 것이다 너희 것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이렇게 해서 야굽의 가족은 당대 최고의 문명과 발전 번영을 누리던 애굽에서 평안과 안락함 속에 하루하루 꿈결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시간이 하지만 빠르죠 흘러흘러갑니다 어느덧 요셉이 죽었습니다 형제들도 다 이 땅을 떠나고 그 시대 사람들은 모두 다 역사의 귀한 길로 사라져갑니다 이후에 약 3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애굽에 내려갔던 그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야굽의 가족 70명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거죠 우리 한번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생육하다 불어나다 번성하다 가득하다 사실상 같은 의미죠 어마어마하게 지금 빠른 속도로 그렇게 인구가 증거하고 있더라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똑같은 의미를 다각도로 강조하는 것을 완전 강조라고 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마련한 히브리 사람의 집단 정착지인 고센 땅 온 지역에 편만하게 가득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잠깐 애굽의 역사를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와서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조가 무너지고 일어나는 과정을 사용하십니다 이런 거예요 애굽의 왕조는 전통적으로 함조 결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중군동 사람들의 약간 거무튀튀한 그러한 그러한 얼굴과 피부의 함족 사람들입니다 바로가 그런 사람들이었죠 14왕조 때까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14왕조 후반부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모습에 백인 비슷한 샘족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힉소스라고 하는 민족이 북쪽에서부터 애굽을 밀고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과 병거 즉 전차부대를 통해서 파상공세를 밀고 오고 있습니다 이 힉소스 군대에게 애굽군은 완전히 공포에 질립니다 제대로 방어도 하지 못하고 괴멸당해버립니다 이집트의 역사가 만에토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에 공포스러운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동방으로부터 이름도 알 수 없는 침입자들이 자신만만하게 쳐들어왔다 그들의 주력부대는 어떤 반격도 받지 않고 쉽사리 침입해왔다 그들은 이 땅의 통치자들을 물리치고 도시를 무자비하게 불태우고 신전을 부수고 토창민들을 잔인하게 다루었다 이처럼 힉소스의 지도자가 애굽의 보좌를 탈출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바로가 되어서 15왕조에서 17왕조까지 약 100년의 세월 동안 애굽 전역을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이죠 요셉을 같은 샘족인 힉소스 출신 바로의 시대에 애굽의 총리로 부상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통적인 함족 출신 애굽의 바로였다면 결코 샘족 출신의 요셉을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격변하는 애굽의 정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러나 같은 샘족 혈통인 요셉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같은 야굽의 자손은 아주 우족인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소위 가제는 개편이다 너나 나나 우리나 같은 샘족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7년, 6년에서 애굽을 구원한 요셉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 민족적 이점을 누리고 아울러서 바로인 이 힉소스 부족 같은 샘족 혈통이라고 하는 이점을 동시에 누리면서 그 안에서 번성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위한 그야말로 인큐베이터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던 셈이지요 하지만 17왕조가 끝날 무렵에 세상이 뒤바뀝니다 변방에서 조용하게 웅크리고 힘을 기르며 와신상담하고 있었던 아흐모세라고 하는 전통적 함족 출신의 왕가 이 아흐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치열한 접전 끝에 힉소스 왕조를 몰아냅니다 새로운 왕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갑니다 여러분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이 세 왕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 세 왕은 바로 18왕조를 세운 그 유명한 아흐모세의 손자인 투투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의 시대에 저 이민족인 힉소스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괴멸시키고 왕의 자리를 탈취하여 통치를 백여 년간 했었지 이 민족적 트라우마 이것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극도로 경계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같은 셈족이면서 급격하게 애굽 내에서 인구가 불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을 합니다 신누르는 거죠 그 옛날 애굽을 구원한 요셉의 업적도 모든 애굽의 사기에서 다 지워버리고 삭제를 합니다 이런 투투모세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애굽에 무제한의 공짜 노동력을 제공하는 한낱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해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루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불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지만 애굽 전체에 마치 물류창고라 할 수 있는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그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성읍을 너희가 건축해라 이 뼈꼬리 쑤실 수밖에 없는 중노동의 고된 건축행위를 완전히 떠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일은 일대로 되니까 애굽은 좋고 몸이 부서져라 밤낮 없이 일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삶이 피곤하여서 애를 낳지 못하니까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잡는 것 아니냐 이것이 바로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위기입니다 다른 것이 위기가 아니라 신생아 출산율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약 5만 명 정도 통계를 보니까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2016년도에 신생아가 45만 명 출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인 2017년도에 40만 명 출생 작년인 2018년도에 35만 명 출생 지금 빠른 속도로 신생아 출생률이 뚝뚝뚝뚝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부산 출신들 있으세요? 부산 갈매기들 어디 있으세요? 통계를 보니까요 지금 이 추세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전체 도시 중에서 부산이 제일 빨리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일 빨리 없어진다 우리 부산 갈매기 되시는 분들 부산에 자주자주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자갈치 시장도 가셔서 부산이 또 살아나야 돼요 그런데 두려운 것은 2095년 76년 후죠 지금으로부터 2095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가요 절반으로 뚝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절반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900년 후에는 아예 이 추사한 추세대로라면 대한민국 자체가 인구가 사라져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저도 교회에서 주례를 합니다만 지금 우리 청년들 결혼하는 세대를 보면 20대 결혼하는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다 30대 중반 정도 그러면서 또한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요?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너무 어렵다는 거죠 안 낳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도 현실 상황대로라면 바로의 계획이 맞아떨어져야만 합니다 출생률이 점점 줄어들어야만 하는데 현실을 보니까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국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아멘 근심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나간다 여기서 근심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코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아주 두려워하고 걱정할 때 쓰는 말인데 그 중에서도 탁월한 히브리어 학자요 히브리어 아람어 사전을 편찬했던 게세니우스라고 하는 이 학자분에 의하면 구토 증세와 연결해서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긴장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윽! 하면서 구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와 애국사람들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출생률을 저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웬일입니까 가면 갈수록 출생률이 막 팍팍팍팍 늘어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토 증세가 날 정도로 걱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동일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로 번성케하리라 너희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갖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편만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제 아무리 권력의 피라미드 정점에 서 있는 바로라 할지라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맹렬한 추위 이 겨울 하지만 때가 되면 봄에 결국에는 밀려나 꽃이 피는 것과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지요 세상이 아무리 대적을 해도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자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버리시면 닫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제일 두려운 사람일까 누가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여러분 그 사람 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왜 변칙적인 방법까지 쓰면서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구했습니까 이 비밀 알았기 때문에 물론 방법이 잘못돼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안 해도 될 고생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는 그냥 개똥처럼 여기는 그 형 애서보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부족하고 못난 야곱을 더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조건은 애서의 편이에요 유산의 거의 대부분을 승자 독식할 수 있는 장자의 권리를 그가 가졌습니다 체격도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우람해서 사냥꾼으로서의 체격을 완력이 강대했던 사람 아버지가 편애하는 아들이 바로 애서였지 않습니까 반면에 야곱은 차자입니다 체격도 열등합니다 어머니가 챙겨주지 않으면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이거 챙겨 먹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여러분 결과는 야곱이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복 부어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번성케 해준다는 언약 성취의 복이 마니까 그 어떤 바로의 탄압과 압재도 이 복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본 바로와 애굽인들이 두려움과 걱정에 확 사로잡히죠 그 결과가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가지 일이라 교육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지금까지도 고통스럽고 아주 힘든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해지는 노동의 강도에 비하면 이전 것은 몸풀기 스트레칭 정도의 그 정도 수준 오늘 본문에 나온 일이 엄했다 이 엄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베파체크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가루가 제일 될 정도로 빡고 돌리고 하여튼 짓이기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야말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애국당에서 지옥과 같은 나날이 시작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베르디의 오페라 중에서 어떻습니까? 그 히브린 노예의 합창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따다단단 따다단단 따다다단 여기까지 이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죽을 고생하면서 옛날 자기들이 쫓겨나왔던 예루살렘을 회상하면서 그냥 비통함 속에 부르는 그러한 노래예요 그러나 지금 애국에서 여러분 와 한 기간 뼈꼬리 빠져라 고통받고 있는 탄압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노래도 부를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세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국은 최고의 환경이었습니다 요셉의 철저한 보호 아래 모든 것이 평안했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도 그 영향력이 울타리처럼 그들을 둘러 진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국의 풍요와 발달한 문화를 누리면서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의 쓰나미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고통이 허락됐을까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인터넷에서 페이스북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전세계 최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기억하시죠? 이 페이스북이 뜨기 전에 여러분 싸이월드가 있었습니다 싸이월드가 사실 페이스북 초창기에 이 마크 저커버그 회장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싸이월드를 배워서 갔다고 하는 그 IT 업계 종사자들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당시 싸이월드는 회원이 무려 2,400만 명이었습니다 하루 접속자 수가 700만 명 그야말로 성공가도를 엄청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왜 얼마 못 가서 싸이월드는 그냥 잊혀져버리고 페이스북은 확 뜨게 되었을까 싸이월드는 나 이런 사람이야 미니홈피의 역할만을 제공을 했습니다 왜요? 그래도 잘 나가니까 그래도 성공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거기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너머 점점 다양한 정부에 접속하기를 원하고 여러 앱을 통해서 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쪽으로 사람들의 니드가 점점 고도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은 이걸 해냈어요 싸이월드는 현실에 안주하다가 변화에 동참 못하는 상황 속에서 도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세계를 보면 그런 일들이 뭐 많지 않습니까? 전세계 필름 시장에 뭐 하여튼 부동의 1위였던 코닥이 디지털 카메라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돼 버리고 자기네 게임기로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닌텐도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휴대폰 이 모바일 게임의 시대에 완전히 적응 못하고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여러분 상황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베인이더라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야구배 가족 70명에게는 모든 것이 그 당시에 낯설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저 뛰어난 그 당시 선진국 중에 최선진국인 이 애굽사람들 사이에 시골 분위기 펑펑 풍기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갈급하게 주의 은혜를 그들이 의지하면서 살았겠습니까? 또 애굽은 많은 우상이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곳에서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들이 신앙을 지켰겠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면서 요셉이 죽은 지 300년 지났습니다 70명으로 시작했는데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문제는 애굽에 너무 동화가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아닌 곳에서 산다는 것을 이제는 상상조차 못할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애굽의 금송아지 우상과 같은 우상 숭배의 요소가 자리를 잡더라는 것입니다 이대로로 간다면 하나님 다 팽개쳐버리고 신앙생활 다 팽개쳐버리고 그들은 애굽 속에서 애굽인들과 함께 섞여 살며 정체성을 놓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자체가 다 사라져버리는 공중분해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 이 구속사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결국 열두지파를 만드십니다 열두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국가를 만드십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결국 세계 전 세계 열방 방방복곡의 교회가 세워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 애굽에 파묻혀 살며 그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난을 향해 떠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 그냥 떠나가라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안락하거든요 모든 것이 갇혀있고 너무 이제는 익숙한 애굽의 생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아주 좋다 그런 사람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제3세계에 가서 살아라 미쳤습니까? 가서 살게 안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폭압인 것입니다 하루하루 숨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할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닫는 거죠 아, 이 애굽 땅은 우리의 고향이 아니구나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한 나그네여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주시기를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며 추리급의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저 앞에서 그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진정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에 축복의 땅 가난으로 그들을 인도해 들이시는 것입니다 또 그럴 때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수백년 전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주신 바 있습니다 장세기 15장 13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개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큰 그림 안에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잠시 잠깐의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현실 안주하고 뭐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 차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무언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인생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은 선한 계획으로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던 왕같은 제사장 즉 하나님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서서 보금으로서 그 두 접점을 이어주는 그러한 인생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마다 복을 나누어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애국과도 같은 익숙한 나의 삶의 방식과 환경의 그냥 안주에 주저앉아버리기 일수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축복이 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떠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내 삶의 거대한 핍박과 내 인생의 뿌리째 흔들리는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 잘 나가던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렸을까 마치 애국에서 잘 나가던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갑자기 붕괴해 버린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더 나은 인생을 주시려고 하는 거야 이런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 약속의 땅과 같은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계획이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이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살 때에 부모님 따라서 미국 이민을 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체조선수의 꿈을 키워갑니다 15살에 미국 올림픽 체조 부문 유망주가 됩니다 18살에는 예비 국가대표 선수로 준비를 합니다 어느 날 체조 훈련을 하다가 공중회전을 시도를 합니다 평소에는 잘 착지를 했어요 이날따라 균형을 잃었습니다 발부터 탁 착지를 해야 되는데 삐꺼덕 하면서 그만 턱과 목이 먼저 바닥에 부딪힙니다 쾅 번쩍 하면서 정신을 잃고 눈을 나중에 떠보니 중환자실에서 온몸이 기부스가 되어 있는데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움직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 목뼈가 부러져서 전신마비 사지마비 환자가 돼버린 겁니다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그 순간부터 눈물의 하루하루가 시작되고 잃어버린 꿈에 대한 회한과 원통함으로 악다구니를 칩니다 하루는 그런데 의사들이 회진을 돌면서 자기 몸을 마치 짐승몸 콕콕콕 찔러보듯이 막 찔러보더니 자기가 듣는데도 이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더래요 얘는 평생 앞으로 걸을 수가 없을 거야 분노가 일어나더랍니다 내가 듣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드느냐 내가 만약에 의사였다면 나는 나 같은 환자에게 저런 식으로는 말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만약에 의사였다면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에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내가 의사 되어야 되겠다 의사가 돼서 나처럼 사지마비를 당하든지 반신불구가 되든지 큰 중대 질병을 당한 사람들에게 내가 용기와 위로와 치료를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저 의사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싶습니다 저처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 좀 일으켜 세워주세요 저 좀 회복시켜주세요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재활치료를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가 받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상반신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반신은 여전히 마비가 돼서 휠체어를 타지만 그러나 내가 상반신을 움직일 수 있잖아 공부해야지 의사도 해야지 열심히 공부하고 일을 악물고 학업을 연마해서 그가 의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버드대학교 의대 인턴을 거쳐서 세계 최고의 대학병원인 존스옵킨스 대학 재활의학과 수석의사가 됩니다 이승복 박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승복 박사는 병원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고통과 질병과 사지마비를 자기가 겪었으니 여러분 환자들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불구로 병원에 들어오고 마비로 병원에 실려오고 몸이 완전히 절단난 사람들을 얼마나 그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와중에 순간순간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도 이 선생님 때문에 믿고 자살을 시도하던 사람이 그래 내가 이렇게 몸은 망가졌지만 내가 이 의사 선생님처럼 나도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회복해 도와주세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이 이승복 박사로 인해서 새로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는 지금 하버드대 글로벌 의학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 최악의 그 어떤 현실에서도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닥쳐왔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껏 누리고 있었던 그 알량한 족쇄와 같은 나의 과거에 여러분 여전히 얽매어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 민족을 이끌어 주셨듯 하나님은 우리도 때로는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이끌어 주시고 신앙의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홍해와 같은 답답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갈라 주실 것입니다 만나와 매출하기와 같은 은혜의 공급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구름기둥 물기둥과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세밀하게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 더 나은 인생으로 하나님은 기억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이 저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